제2대원의 안전한 본부위원 드디어 이랬어 내가 마지막까지 무시한 거 미안하오 정말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가면 됩니다 제2 코드명 제2 이 현상금을 모두 다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됐소 자시죠 제2 난 진짜 미안하오 정말 끝까지 무시한 거 난 진짜 끝까지 스파인 줄 알았어 수고하셨소 이제 끝났소 모든 것을 끝냈소 수고하셨소 수고하셨소 제가 제2와 함께 군 자금을 다 좋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형은 뭐야. 왜 이러면 왜 이러면. 저거는 어젯받았지만 떼야될 때 떼야돼. 아니 계리 형이 시작하자마자 나 진짜 떼야돼. 그래. 그때 떼야되는데. 나중에 문자올까봐 계리야 왜 떼니. 문자올까봐 나 못댔어 진짜로. 내가 근데 다음 녹화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난 형은 그냥 이렇게 할 때. 이해해줘. 그냥 이해해줘 진짜로. 자 우리 저 두 분. 우리 성공적으로. 다행히도. 스파이가 승리했네. 야 우리가 승리한 거야 우리가. 아니 저 소연이하고 우리 저 대세도. 아 대세한테 너무 미안해. 왜 그렇게 일찍 찍히는 거야. 저 파워주면 안 돼요. 그래. 맞지. 파워주면 마지막 크라덱스가 남기면 안 돼. 한 번만 더 벌려주세요. 정말 재밌었고. 또 재수형 오빠랑 재수형 오빠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. 런닝맨 오빠들이랑 언니랑 같이 해서 좋았고. 근데 재수형 오빠가 뜯었을 때 진짜 무서웠고요. 대세랑 소연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 런닝맨처럼 또 하게 돼서. 반갑기 때문에. 예뻤고요. 오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. 감사합니다. 아 때문에 한 번만 더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우리 이곳에서 우리 또 함께해준 박시성 선수 우리 정대현 선수 그리고 우리 지소연 선수에게 박수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부터 대기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누군가 당신의 이름표를 노린다. 진짜로? 지금부터 시작하자. 누가 내 이름표를 노린다고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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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. 아이고 야. 와 이거 긴장이 되니까 미치겠네. 아무도 안심할 수 없어. 그지에 두고 믿겠어. 왜 이래. 왜 이래 정말. 안 돼. 우와. 야 미래야 미래. 야 이거 뭐야. 스케일 장난 아닌데. 으아아아악. 물고 빨고. 으아아악. 으아아악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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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